창문에서 침대하고 애들이 다 기린도 박으라고 수만 줄 먹고 죽을겠다 이 생각을 했어도 없는데 랩미인 닥터스의 만장일치로 기사 회생의 기회를 얻은 허예은 이렇게 새로운 랩미인의 주인공이 탄생되었다 기쁜 소식을 아픈 동생에게 전하는데 과연 그녀는 외모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20살 인생을 꿈꿀 수 있을까 심각한 주걱턱에서 바비인형 외모로 변신 성공 연락주세요 연락주세요 저희 모델 구하고 있어요 꼭 한번 저희 모시고 싶어요 저희 쇼핑몰에 꼭 해주세요 약속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